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손주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초 입문 과정에 대한 강의 안내 오리엔테이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기초 입문, 물리학의 완전 첫 시작 강의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예비 고1 학생들 중에 내가 물리학을 나중에 한번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행 개념으로 한번 공부하고 싶다. 그런 학생들 혹은 예비 고2, 예비 고3 중에 내가 다른 과목이랑 물리학이랑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개념을 듣기에 앞서서 한번 어떤 과목인지 맛보기로 보고 싶다. 그래서 이게 나랑 맞는 것 같으면 본격적으로 개념 완성부터 공부를 할 거다. 뭐 이런 학생들 어쨌든 가장 처음에 물리학을 전혀 접하지 않은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만든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원래 다른 개념 강의도 굉장히 쉽고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강사인데요. 특히 이 기초 입문 강의는 누구나 정말로 수학적인 배경 지시가 없고 중학교 때 중학과학도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나는 과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 나중에 문제풀이 툴도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물리는 결국은 개념을 듣는 이유는 문제를 나중에 잘 풀기 위한 어떤 규칙을 배우는 거거든요. 결국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기초 입문이라고 해서 제가 개념 설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들을 풀면서 어느 정도 적용하는 연습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리학을 선택하게 된다면 1등급을 목표로 공부를 하게 되실 텐데 그때 정말 맨 첫 단추로서 굉장히 좋은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로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 구성 한번 보면요. 기초 입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개념 완성 교재가 있고 개념 완성 교재부터는 필기노트가 같이 붙어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학을 공부하게 되면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필기할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듣다 보면은 수업 내용을 놓칠 수도 있고 그리고 필기하면서 좀 힘이 빠질 수도 있고 기운이 많이 들죠. 필기하는데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없애드리기 위해서 개념 완성 교재는 제가 필기노트를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는데 기초 입문은요. 필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혀. 만약에 제가 필기를 한다고 해도 그냥 팔짱 기고 끄덕끄덕 아 그렇네 맞네 맞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본격적으로 물리 공부를 하면 다시 다 한 번씩 볼 거기 때문에 기초 입문에서는 내가 이 수업이랑 맞는지 내가 이 강사랑 맞는지 손지호라는 강사랑 잘 맞을 것인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잘 이해가 되는가 그리고 물리학이라는 게 나랑 잘 맞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두시고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워밍업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기초 입문을 강의를 할 때 끝나고 문제풀이를 해드리거든요. 그 문제풀이만 조금 복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앞에 개념 같은 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고 문제풀이만 복습을 잘 해놓으셔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가 물리를 선택하기로 했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내용이 각 단원이 시작하고 끝날 때 내가 이 단원에서 뭘 배울지 그리고 뭘 배웠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한 키워드를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초 입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빈칸 문제와 OX 문제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볼 건데 저는 기초 입문이라고 해서 쉬운 문제만 넣어놓지 않았어요. 기출 문제도 넣어놨고 어려운 문제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드릴 거냐면 야, 우리가 배운 게 요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이렇게 잘게 잘게 쪼개보면 상세하게 나눠보면 요 하나, 하나, 하나는 굉장히 단순한 풀이 과정으로 나오는 거야, 답이. 그러니까 요거 단순한 풀이로 1번 답 나오고 요거 단순한 풀이로 2번 답 나오고 요거 단순한 풀이로 3번 답 나오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계산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결론이 도출된다. 요렇게 쭉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풀면 되는 게 물리학이다. 라는 식으로 제가 어려운 문제도 아주 잘근잘근 쪼개서 입에 넣어드릴 겁니다. 자, 이게 기초입문 강좌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뭐 내가, 제가 뭘 해드릴 거다 이런 말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물리학이란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정의를 좀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저는 물리학이 그래도 초보자가 괜찮다, 받아들이기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물리학에서 나오는 게 물체 운동이죠. 물체가 운동하는 거 물체 운동이란 거는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돌 나옵니다. 충돌이란 건 둘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이런 물체 운동을 다루는 게 역학인데 여러분 물체가 운동하는 거나 충돌하는 거나 많이 일상생활에서 봤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는 오히려 화학은 화학 반응이란 게 막 이루어지는 그 수식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 내가 그거를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계속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리는 그냥 물체가 퉁하고 부딪힌다 물체가 원운동한다 이런 것들을 항상 봐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더 쉽게 느껴졌었거든요. 지구과학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주를 사진으로만 그 책에서 보지 실제로 우리가 보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이해만 한다면 이 물리학이라는 과목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기초입문 과정 한번 경험해 보시고 어 이거 괜찮은데? 할 만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개념으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충분히 할 만하고요. 그래서 요즘 물리 문제가 어려운 진짜 어려운 킬러 문제들은 거의 다 배제가 됐고 적정 난이도의 준킬러만 잘 풀 수 있으면은 고독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1년 정도 공부하면 1등급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초입문 강좌 오리엔테이션 간단히 마치고 저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